군란들 오브샷, 군란들 오브샷, 공방에 적 출연, 각 커턴을 해적하기로 고가하고 이번 비호 실사격 훈련을 통해 날로 다양해지는 유행기 및 항공기에 대해 공중기업에 대한 실전적인 대응 능력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었습니다. 어떠한 공중 두발에도 수도 서울을 절대 사수할 수 있는 완벽한 대구 방어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번 비호 실사격 훈련을 통해 실전적인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. 수도 서울을 지키는 용사로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수도 서울을 지키는 용사로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수술은 무도 필요하vero 전반적인 대응을 받은 롱이 유리의 부시, 감사합니다.